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 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인동쌀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동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인동쌀에 대해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영상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인동쌀에 대해서는 다른 살풀이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동쌀은 꼭 풀으셔라, 풀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년월일을 보면요. 마지막에 며칠, 일에서 내가 며칠날 태어났는지를 보면요. 마지막에 138일이 붙는 날짜에 태어나신 분들이 인동쌀에 해당이 되는데요. 끝에가 1일, 3일, 8일 혹은 11일, 13일, 18일, 21일, 23일, 28일 뭐 이런 식으로 138이 날짜에 붙으면 내 생년월일이에요. 여러분들 음력 생년월일로 하시는 거예요. 음력 생년월일로 태어난 날짜가 끝에가 1일이나 3일이나 8일이 붙으신 분들은 우리가 인동쌀이라고 합니다. 인동쌀. 인동쌀이 뭐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동쌀은요. 예전부터 우리가 이제 조상이 있으니까 대대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조상님들 중에 나쁜 짓을 많이 하셨다든지 아니면 살생을 많이 하셨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거나 이렇게 나쁘게 했다든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그 업을 되물림해서 내가 갚는다. 내가 갚아라. 그 업을 내가 대신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태어난 게 인동쌀의 사주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인동쌀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풍파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이 고난이나 시련이나 풍파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인간의 풍파를 많이 겪게 됩니다. 인간과의 구설수, 인간과의 시비, 다툼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시련을 많이 겪게 된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르게 듣는다든지 괜히 내가 구설에 오른다든지 이렇게 자꾸 트러블이 나는 거죠. 사람과 사람 간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못하면 이 사회를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자꾸 인간과 마찰이 있다 보면 내가 자꾸 이렇게 나를 가두게 되죠. 그래서 인동쌀이신 분들은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하는 건데 표현을 한 건데 상대방은 그렇게 듣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동쌀이신 분들이 조금 예민하세요. 대체적으로 많이 예민하세요. 예민하시기 때문에 내가 본의 아니게 나는 내 표현대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듣질 않는 거죠. 조금 다르게 듣는 거죠. 그거를 누가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비질비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로 인해서 이렇게 인간 풍파를 많이 겪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 인동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단명수가 많으세요. 생명에 이렇게 단명수. 단명수가 많아서 이렇게 수명장수에 복을 많이 빌으셔야 돼요. 수명장수를 많이 빌고 사셔야 된다. 단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 인동쌀을 지니신 분들은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성격이 예민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많이 빠지세요. 언젠가 우울증에 빠지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나를 가두게 되면서 이렇게 사람과의 교류도 끊기고 싫어지고 하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고 내가 나를 가두고 그러다가 또 자살로도 이어지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동쌀을 가지신 분들은요. 또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아프시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아프신데 이게 장애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떠한 장애냐면요. 장애에도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냐 육체적인 장애냐 또 선천적인 장애냐 후천적인 장애냐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육체만 장애라고 장애라고 표현을 안 하죠. 정신적으로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 나를 이렇게 괴롭히거나 정신적으로 예민해서 나오는 말도 예민하게 되겠죠. 정신이 예민하면 이렇게 말투도 예민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도 장애라고 보여지는 거죠. 정신적인 장애도.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선천적으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살다가 아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어떠한 장애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만약에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남자도 인동살이고 여자도 인동살인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자녀를 낳았을 때 장애인이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무서운 말들인데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예전부터 이렇게 인동살에 대해서 많이들 스님들도 말씀하시고 철학과도 말씀하시고 그 인동살의 전문가들도 말씀하시고 우리 같은 무당들도 말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예전부터 통계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전해져 내려왔겠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138의 저주라고 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보고 싶지 않지만 138이라는 거는 많이 무서운 살이다. 인동살 무서운 살이고 이것만큼은 내가 조금 살을 풀어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영상 만드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좋게 푸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다음 후손을 위해서 푸는 거니까 부모가 인동살이면 자손은 반드시 인동살이 오는데요. 만약에 부모는 138인 경우가 있죠. 근데 자손은 138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다는 아니지만 138이 아닌 경우에도 숨은 인동살이라는 게 존재하는 자녀분들이 많더라.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만약에 이걸 조금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인동살이야. 그러면 결혼을 할 때 상대방 배우자를 여자가 남자를 만나거나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누구든 상관없어요. 한쪽이 만약에 인동살에 해당이 되신다면 상대방을 만날 때 음력 생일이에요. 여러분 음력 생일로 9일이나 10일, 19일이나 20일, 29일이나 30일 생일을 가지신 분들하고 만나면 인동살을 낳을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를 참조를 해서 이렇게 또 궁합을 보신 물론 그것만으로는 또 안 되겠죠. 여러 가지 궁합을 봐야지 9일, 10일만 나를 살려주는 운이다 해서 이렇게 궁합이다 해서 또 결혼을 섣불리 하시는 건 또 안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또 총체적인 이렇게 궁합도 보시는 게 좋으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짝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138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사업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운이 별로 없으세요. 138을 가지신 분들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있어요. 사업운이 굉장히 왕성하신 분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개인의 연월일씨가 다르고 조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이름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바른 점살을 정확하게 보시려면 이제 개개인이 보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인간과의 마찰이 굉장히 제일 많기 때문에 인간과의 마찰로 인해서 구설수가 많이 빚어지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를 못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옮겨 다니고 또 어떠한 이유로라도 짤리든가 내가 싫든가 내가 싫든가 옆사람이 싫든가 뒷사람이 싫든가 어떤 이유가 돼서라도 인간에 대한 마찰로 인해서 내가 직장을 자꾸 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꾸 생활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싫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또 회사도 나가기 싫어하고 마흔이 넘어서 자꾸 이렇게 집안으로 들어와서 하던 일도 다 접고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않은 아들 때문에 점사 보러 오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세요. 근데 인동살이 문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하셔서 살아가시는데 조금 더 지혜롭게 인동살을 좀 풀어가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선생님 인동살 몇 번 풀어야 되나요? 한 번 풀면 인동살 없어지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요. 한 번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절대 풀리지 않아요. 왜? 내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살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동살을 자꾸 푸는 거는 자꾸 좋아지라고 푸는 거예요. 어떻게 이 태어날 때 내가 이렇게 도장이 찍히듯이 딱 찍혀서 나온 인동살을 한 번에 그것도 아무리 천만 원짜리, 이천만 원짜리 큰 곳을 한다고 해도 그거 없어진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이렇게 한 번 한 번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 가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한 3, 3번 3번은 푸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3번 정도는 연달아서 되도록이면 푸시는 게 좋다. 올해 푸셨으면 내년, 그 다음 후년 이렇게 해서 연달아서 푸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형편상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그래도 푸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동살을 가지신 138의 생일 끝자리를 가지신 분들은요. 인동살을 꼭 풀으시라는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를 했고요. 개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인동살 풀이를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몇백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풀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푸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섞기 싫어. 내 거는 나만 풀 거야. 이렇게 단독으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물론 혼자서 푸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풀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여유가 많지도 않고 난 이거 잘 모르겠다. 한 번 풀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단체로 인동살 풀이를 준비한 거니까요. 모집기간은 그거보다 더 짧아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저한테 보내주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렇게 서둘러서 접수하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본인의 속옷 있죠. 팬티가 됐든 메리아스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팬티나 메리아스 빨아놓으신 걸로요. 세탁을 반드시 하셔서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세탁 안 한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내 몸에 채취가 있어야 그게 더 애군액살 푸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깨끗하게 속옷을 세탁을 한 거를 꼭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탁을 했어도 내 몸에 채취나 내 몸에 이런 기운이 다 묻어나 있기 때문에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지저분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탁을 하신 걸 반드시 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속옷을 보내실 때 제일 오래 입어서 제일 낡은 걸로 보내주세요. 이거 보내기가 창피한데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일 많이 입었던 게 자기의 몸에 채취가 제일 기운이 많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제일 오래 입어서 너덜너덜한 거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많이 입었던 속옷 한 장 팬티면 팬티, 메리아스면 메리아스 한 장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보내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손톱, 발톱, 머리카락이 있어요. 손톱, 발톱, 머리카락은요. 본인이 손톱 깎은 지가 얼마 안 되면 한 2, 3일 기다리면 또 손톱 길잖아요. 뭐 조금씩은 자르시면 되니까 열 손가락, 열 발톱을 다 자르시는데 만약에 뭐 조금 없어요. 조금조금씩만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봉투에 1인당 편지 봉투 하나에 손톱, 발톱을 같이 넣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뽑거나 자르지 마시고 머리를 빗으면 몇 가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몇 가닥 떨어진 거 5가닥이든 10가닥이든 이렇게 떨어진 걸로 같이 넣으세요. 손톱, 발톱하고 한 봉투에 같이 넣으셔서 반드시 봉하세요. 테이블 붙이거나 이렇게 풀로 붙여주세요. 왜냐면 오다가 제가 택배로 봤는데요. 오다가 이렇게 다 안에서 뒤엉켜서 막 다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야 누구 건지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봉하시고 그 편지 봉투 위에는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음력으로 생년월일을 기재해 주시고 이름도 써주세요. 그래서 이제 팬티랑 해서 같이 봉다리에 넣어서 1인분, 만약에 뭐 가족이 5명인데 5명 중에 3명이 인동살이면 그렇게 봉투 하나에 비닐봉투 하나에 팬티 넣고 편지 봉투에 손톱, 발톱, 머리카락 넣은 편지 봉투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한 봉투가 한 사람에게가 되겠죠. 그러면 그 봉투도 겉면에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써주셔야지 누구 건지 구분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봉투봉투 해서 한 박스에 넣으셔서 택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접수를 하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뭐를 보내달라고 해서 주소를 알려드려서 보내주시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날짜를 잡는 대로 제가 접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공지를 띄워드립니다. 메일을 보내드려요. 문자를 보내드리면 그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장소에서 일을 진행합니다. 참석하실 분들과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참석 여부를 알려주세요. 라는 제가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참석하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 참관하시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보내드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했습니다. 라고 나중에 일이 끝나고 며칠 안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날짜가 긴박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요. 여러분들 인동살풀이 반드시 푸시고 애군냉살 다 풀으시고 깨끗하게 풀으시고 이렇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신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접수 빨리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요번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번 시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단체로 인동살풀이를 했죠. 인동살풀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그때 너무 많은 분들의 성원과 관심과 참여와 참여도로 인해서 정말 성대히 잘 인동살풀이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호응을 많이 잘 해주셔서 제가 정말 흡족할 만큼 일을 성대하게 잘 치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조금 모이시면 그것도 또 제가 일하는 데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번에는 정말 제가 한껏 기량을 펼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단체로 인동살풀이를 한 게 벌써 이제 3년 차에 들어요. 여러분 단체로. 왜냐하면 뭐 조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개개인이 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여력이 안 되시거나 지금 상황이 안 되시거나 좀 많이 힘드신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은 더더욱이 또 이런 인동살을 풀어야 되는데 또 이 인동살을 못 풀고 가다 보니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점점 점점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한 게 이제 단체로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인동살풀이를 단체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거는 제가 꼭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뭐 영상을 통해서 요즘에는 너무 시대가 좋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세요. 근데요. 힘들다 보니까 내가 적은 금액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되는 게 이 일의 진행상 특성상 맞는 건데 너무 적은 금액으로 모집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는 눈이 있다면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인이시다 보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아니면 뭐 금액만 갖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뭐 5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듯이 그러면 이 차이에서 벌써 이렇게 적은 금액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요. 여러분. 일을 일사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굿에서도 마찬가지죠. 굿과 치성의 차이도 있듯이 적은 금액으로 하는 치성과 굿이라는 굿 비용은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굿이라는 거는 열두신령님을 청배를 해서 열두신령님들이 다 공수를 주시는 게 굿이에요. 그래서 열두거리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요. 이런 일들이 어쨌든 이렇게 틀려지는데 제가 조금 이거는 꼭 지적을 해야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구덴트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구덴트에 적어도 구독자이신 분들은 이거는 알고 가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과거도 그렇지만 현재, 미래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잘 보시라고. 우리들이 보면 알아요. 무당 눈은 알아요. 무당은 무당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다 파악이 돼요. 뭐 그림 한 장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파악하기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엄마들은 구슬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무슨 구슬 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물론 뭐 기억을 못할 수 있지만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일이 세세하게 왜 이게 문제가 되며 어떤 거에서 이 일을 해야 되며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세세하게 말씀해 드려요. 근데 뭉뚱그려서 운맞이, 뭉뚱그려서 살풀이 이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모집을 하시더라고요. 금액까지 말씀을 발표를 하시면서 그런데 그 일을 한 거를 이제 또 유튜브를, 영상을 만들어서 또 공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당 눈은 못 속이는 건데 어떻게 하셨냐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름만 A4용지에 이름만 빼곡히 써서 걸어놨다 이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요. 그게 천명이 넘어가고 이천명이 넘어간다면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천명만 됐어도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인원수라는 건 있어요.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는 인원수. 만약에 그걸 초과한다면 초과한다면 2박 3일이 됐든 3박 4일이 됐든 4박 5일이 됐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하루 동안에 천명, 이천명을 끝낸다? 몇백 명을 끝낸다? 이거는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집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일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일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사를 푸는 데에는 방법과 순서라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하고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한 사람을 호명을 하더라도 법문을 할 때 예를 들면 한 사람을 갖다가 호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사람의 음력 생년월일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그분의 주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10명, 20명, 100명, 200명이 된다면 이거 읽는데도 몇 시간 걸려요. 더군다나. 아무리 단체로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읽고 끝나진 않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죠. 법사님에게. 법사님은 그날 힘드신 거죠. 그 대신 페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정당당하게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풀려야 되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싼 게 비지떡. 그리고 또 이런 말 있죠. 딱 그 단어가 생각나는데 무슨 장사꾼도 아닌데 싸게, 박미담의 식으로 모집을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반드시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없다면 저래도 말씀을 드려야겠다. 왜? 나도 그거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또 취급받으면 안 되고 그렇게 행해지면 안 되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강하게 어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는 뭐냐면 하루 동안에 진행되는 명수라는 게 꼭 몇 명, 몇 명이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막 예를 들면 500명, 1000명, 2000명 그걸 자랑삼아 말씀하시는 무당 선생님들 계시죠?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몇백 명만 되더라도 저는 1박 2일에 끝낼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걸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물며 옛날 어르신들이 뭐 물에서도 빌고 물만 보면 비시고 하늘만 보고도 빌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다 이렇게 비손이에요. 그럼 무당은 빌어주는 게 목적인데 잘 풀어주고 잘 빌어주는 게 무당의 할 일이겠죠. 근데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빕니까? 그냥 뭐 종이에 다 써붙여 놓으면 이거는 신령님이 알아서 다 풀어주신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할 때 그럼 법사님 필요 없잖아요. 그냥 뭐 종이나 갖다가 붙여놓고 뭐 두들기기나 하든지 두들기지 않아도 그냥 종이만 이렇게 붙여놓으면 다 신령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절대 무당의 입으로 아니면 법사님의 입으로 다 호명을 해서 이렇게 소원을 빌고 애군넥사를 풀든 뭐 운을 받든 이 형식적인 이 말로 하는 게 법문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름, 생년월일, 주소는 기본적으로 근데 사람이 여러 사람이다 보면 한 번만 읽어줘도 막 몇 시간이 걸려요. 오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엄마들 참석하신 분들 근데 그 엄마들 다 보셨어요. 제가 일부러 그 엄마들에게는 설명해드렸어요. 이런 점이 틀리다. 왜냐하면 조금 법사님한테는 죄송했지만 제가 세 번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저도 아 이거 개낮이 됐나?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지만 뿌듯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칫 이렇게 힘들어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너무 싼 금액으로 하다 보면 그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과 더불어 저는 이제 우리 연희궁 꽃 대신 우리 연희궁 신령님이 말씀하시나요? 저 연희궁 꽃 대신에서는 문헌대로 나온 대로 정법대로 합니다. 예를 들면 전라도에서는 전라도꽃 충청도에서는 충청도꽃 경상도에서는 경상도꽃 이렇게 지방 각색 각색마다 색깔이 다르고 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하지만 저는 한양성내궁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 한양성내궁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예전에는 이 굿이라는 거를 이 궁에서 결국은 왕족만 행할 수 있었던 게 굿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양반에서도 그게 행해졌고 양반들도 이제 굿이라는 걸 하고 서민들은 때거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 할 수도 없고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고요. 그런 일들이 차츰차츰 우리나라가 토속신앙이고 토속민족이기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해왔던 궁에서부터 해왔던 형식이 하나하나 정립이 되면서 그중에서도 좋은 방법 그중에서도 올바른 방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문헌에 남겼습니다. 그 문헌대로 합니다. 단순히 단체로 인동살 부리니까 뭐 이렇게 대충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굿의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왜 굿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성은 그냥 동동동 두들기는 걸 치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지만요 굿이라는 거는 반드시 열두신령님을 청배를 해서 그 열두신령님이 한 분 한 분 거리를 논다고 하죠. 한 분이 한 거리 또 한 분이 한 거리 그래서 열두신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열두 거리라는 게 굿이라는 형성이 되는 겁니다. 굿은 열두 거리를 해야 굿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열두신령님을 괜히 와서 뭐 한 거리 한 거리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열두신령님은 각각의 본인의 임무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신령님은 오셔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어떤 신령님은 오셔서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또 어떤 신령님은 오셔서 금전재물이 불어나도록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각자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신령님들을 다 청배를 해서 열두신령님들이 각각의 공수 공수가 곧 바람이겠죠. 소원을 성취를 해줄 수 있는 공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굿이라는 게 가격 차이도 많이 나는 거고 형식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체로 하지만 여러분이 모이기 때문에 이거를 굿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인동살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시는 분과 참석을 못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이 참석을 하시는 분은 그래도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일부러 참석 못 하시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단체로 하다 보니까 개인으로 할 경우에는 참석을 못 하셔도 공수 다 열두신령님들 공수 다 내려드리고 다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는데 근데 이렇게 단체로 할 경우에는 개개인의 공수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살풀이면 살풀이 어떤 운맞이면 운맞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수가 기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신 분들의 특혜가 되겠죠. 갈까 말까 아니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하시려는 거죠. 공수를 받았다고 잘 되고 못 되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얻듯하지 않는 공수를 내가 또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지 많이 굿을 돈 천만원 드리든 몇백을 드리든 굿이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많이 얻을 수 있는 공수를 또 거기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죠. 그래서 참석을 되도록이면 하시는 게 조금 이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공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사 나왔는데요. 단체 인동쌀 풀이 진행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행을 하면서 인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잘랐어요. 제가 인원을 잘랐어요. 잘라서 하루에 다 할 수 없는 인원이기도 했고 이거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하루에 성급하게 다 끝내는 건 저도 또 제 습성상 그게 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올해는 사실은 없었던 건데 또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근데 내년이 되면 해우년이 또 바뀌죠. 그러면 여러분 인동쌀풀이 몇 번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요 질문을 인동쌀풀이라는 거는 기본 세 번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7세까지는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금방 풀려요. 사주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한 번에 다 풀리고 어떤 분들은 두 번이면 그냥 뭐 깨끗하게 풀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치만 7세가 지나면서부터 이 인동쌀의 살의 작용이 강해지고 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갖고도 안 되고 두 번 갖고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세 번은 풀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30세가 되고 50세가 됐어도 한 번에 또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죠. 간혹 하지만 기본 세 번은 풀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언제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죠. 그러면요 이렇게 해우년이 바뀔 때마다 하시는 게 좋으세요. 올해 하시고 내년에 해우년이 바뀌면 뭐 정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요 이제 오늘 뭐 생전하고 처음 어 이거 갑자기 영상을 틀었더니 뭐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지금까지 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어머 이거 뭐야 갑자기 영상 보신 분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런 분들이 있으실까 봐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단체 인동셀프리 날짜에 대해서 공지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고요. 또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외가가 있고 친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가에도 또 외가가 있고 친가가 있고 이렇게 또 계속해서 조상이 이렇게 많이 조상님이 계시죠. 근데요 그 수많은 조상님들 중에서 본의 아니게 좀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다든지 아니면 좀 가해를 했다든지 아니면 살생을 많이 했다든지 이렇게 조금 나쁜 짓을 많이 하신 분들의 업보를 받는 자손이 인동살로 태어나더라. 근데 그 자손은 그럼 누가 인동살이야? 뭐 나야 너야 모르잖아요. 그거는 확실히 표시를 주십니다. 태어난 생년월일이 음력으로 음력으로 1일 3일 8일 자가 붙으면 우리가 그거를 인동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생일의 끝자리가 1일 3일 8일 인데요. 음력생일 이에요. 여러분 음력생일로 1 3 8이 되는데요. 그러면 1일 3일 8일 이 있죠. 또 11일 13일 18일 21일 23일 28일 이분들은 다 인동살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일 끝자리에 1 3 8이 붙으면 우리가 인동살이다. 인동살이신 분들은 조상의 업보를 갖고 태어난다. 근데 그 조상의 업보를 그 조상 대에서 다 풀지 못했기 때문에 자손에게 이어지는데 그걸 1 3 8 1로 표식을 주더라. 그리고 또 내가 풀지 않으면 또 자손에게 간다. 되물림이 되더라. 그러니까 나는 60인데 풀어야 되나요? 난 70인데 풀어야 되나요? 이런 분들 계세요. 푸셔야죠. 본인도 남아있는 생이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본인 대해서 아까 기본 근본이 이거는 원초적인 이유가 조상에서 되물림 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안 풀면 또 나도 죽어서는 조상이 되잖아요. 살아있을 땐 산 조상 내 자식들에게 죽으면 조상 죽은 조상이 되죠. 그러면 내 대해서 풀지 않으면 또 내가 받았던 것처럼 자손에게 되물림이 되더라. 그래서 내 대해서 확실하게 풀고 가시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이 인동살 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흔히 1381로 이렇게 표시를 주는데요. 만약에 부부 중에 한 분만 인동살 인 경우에는 자식 중에 누구는 만약에 3남매를 뒀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인동살로 태어나고 누구는 인동살로 태어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부 두 분 다 인동살 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3명인데 3명 중에 1명만 인동살 2명은 인동살 이 아니야. 138이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숨은 인동살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동살은 꼭 다 푸셔라. 가족 단위로 꼭 푸셔라. 그리고 적어도 3번은 푸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인동살은 왜 풀어야 되나요? 어? 옛날에 조사님이 잘못해서 내가 대물림 받았는데 억울해. 거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왜 풀어야 되는지 나에게 살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게 관건이죠. 인동살 풍파라는 세 가지로 크게 풍파라는 것을 갖고 오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풍파가 있습니다. 인간의 풍파. 두 번째는 금전재물의 풍파. 금전재물의 풍파. 세 번째는 건강, 수명의 풍파가 있습니다. 건강, 수명의 풍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인간의 풍파를 보면 우리가 사람이 둘이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죠. 근데 그 부부의 누군가가 인동살이 되면 그 부부간에 공망이 들고 이별이 들고 이렇게 바람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 인동살의 작용이 어?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왜 오래 그런 거예요? 이 해우년의 기운이 다르죠. 여러분 그리고 본인의 생년월일이 각자 다 다르죠. 사람마다 연월일씨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올해 몇월 며칠에 더 뭔가 기운이 변하고 풍파를 맞고 바람을 맞더라. 작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우리 남편이 갑자기 바람이 나더라. 갑자기 나랑 싸움이 나더라. 우리 남편이 갑자기 죽더라. 갑자기 이혼을 하더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부부간의 이별 공망 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별은요. 살아서도 이별이지만 죽어서도 이별로 봅니다. 그래서 인동살이신 분들은 이렇게 자꾸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져요. 처음에는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도 언젠가부터 삐그덕삐그덕 그 기운이 들이치면서 삐그덕삐그덕 좋았다 나쁘었다를 하면서 그게 자꾸 이렇게 금을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살다 보면 애들 때문에 살고 정 때문에 살고 시간 때문에 사는데 밖에 나가서는 너무너무 다정한 부부 집에만 들어오면 남남 너각각 나각각 따로따로 무늬만 부부라고 하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인동살이신 분들이 많더라. 또 그렇게 된 후에 이제 예를 들면 애기들을 낳잖아. 자식들을 근데 자식들을 낳았을 때 이 인간의 풍파가 부모 자식 간에도 오기 때문에 서로 또 부모 자식 간을 이렇게 갈라놓더라. 자꾸 우리 애가 커가면서 안 하던 언행을 하고 안 하던 폭력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고 부모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이렇게 부부 간에도 안 좋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사이가 자꾸 자꾸 극적으로 틀어지더라. 이게 다 인간의 풍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에서는 내 울타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풍파가 인간의 풍파로서는 제일 먼저지만 한 발 나아가면 직장 생활에서도 상사와 부하 간의 그런 풍파 같은 동료 간의 풍파 그래서 인간 대립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잘 섞이질 못해 사람들하고 그 인간의 풍파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섞이질 못하고 이상하게 내 말은 오해를 해.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자식은 어디 가면 자꾸 왕따를 당해. 그게 인동살의 풍파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그런 상호작용이 밖에서 사회 상화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데 대인관계에서 얽히고 설키고 할 때 자꾸 이렇게 틀어지는 게 인동살의 풍파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금전재물의 풍파인데요.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 살죠. 뭐 적은 금액으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얼마나 될까요?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많은 게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부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모아놓기가 바쁘게 흩어지고 모아놓기가 바쁘게 누가 써도 쓰고 내가 안 써도 누가 쓰고 자꾸 돈이 나가. 그래서 인동살이신 분들은요. 절대 돈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방법 중에 하나가 돈거래를 했다 하면 내 돈은 안 돌아와요. 내 돈에는 이상하게 발이 달렸어. 남의 돈은 잘 들어오는데 내 돈만 나가면 안 들어온다. 돈거래는 절대 왜 인간의 덕이 없어서 그래요. 인간의 풍파가 있는 인동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내 돈만 나가면 망하더라. 그리고 내 돈만 투자를 하면 망하더라. 이거죠. 그런 투자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전재물이 자꾸 흩어진다는 거 내가 어떤 걸 투자를 하든 빌려주든 아니면 쌓아놓은 그 재물이 무슨 이유가 됐든 자꾸 나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금전재물이 자꾸 흩어진다는 거 그래서 금전재물이 흩어지다 보면 인동살이신 분들은 사시는데 굉장히 곤혹스럽고 공곤해져요. 그래서 인동살을 푸세요. 푸셔야지 내가 조금씩 조금씩 극복을 하고 그걸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아무리 금전재물이 많아도 건강이 있지 않고 수명이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막 너무 욕심에 돈을 막 움켜주고 있다가도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흥청망청 쓰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느정도 내 생활권에서 내가 그래도 뭐 삼시세끼 밥은 먹어야 되고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생활은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 풍파가 있기 때문에 인동살의 풍파 근데 수명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요 제가 1번 인간의 풍파 2번 금전재물의 풍파 3번 건강수명의 풍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거꾸로 해요 수명 건강이 1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혹 가다가 점사를 보다 보면 엄마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건강하지가 않으면 재물운도 따라오지가 않더라 이거죠 이건희 회장이 아프고 나서부터 삼성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롯데의 신격호 회장이 아프고 나서 죽고 나서부터 롯데가 저물었습니다 여러가지 기운이라는 게 있지만 이 사람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건데요 내가 눈 뜨고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돈이 많아요 근데 눈만 멀뚱멀뚱 뜨고 병원에 입원만 하고 있어 그 연명치료만 해 그게 중요한가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죠 그쵸 여러분 이 수명장수가 뒷받침이 이 수명장수가 뒷받침이 아니라 수명장수가 기본이 돼야 수명장수가 탄탄해야 금전 재물의 복도 따르더라 이거죠 이해되시죠 수명장수가 없으면 금전 재물이 반드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명이 약하신 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수명이 다 약하세요 명이 좀 짧게 타고 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명다리도 올리세요 이름을 어디 가면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아니 어디 가면 맨날 이름을 팔으래 어? 또 이름을 올리래 자꾸 올리래 이름을 올려주래 수양엄마를 삼아주래 명다리를 걸어주래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수명이 짧으신 분들 명이 짧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명 길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딘가에 이름을 팔아줘 어딘가에 이름을 올려줘 칠성님 전에 이름을 팔아주세요 이름을 올려주세요 수양엄마를 삼아주세요 아니면 명다리를 걸어주세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인동살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수명이 좀 약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이 인동살신 분들은 명이 짧더라 제가 세 가지 나열해 드렸잖아요 그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죠 명이 약하시더라 명이 약하신 분들은 금전재물이 따르지 않더라 이거죠 다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리고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좀 예민하세요 예민하셔서 뭔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다툼이 나거나 아니면 소송 분쟁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떠한 내 의지와 상관없는 다른 식으로 제3자가 받아들인다든지 오해를 살만한 일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내가 조금 사회에서 고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점점 내가 나를 가두게 된다 정신적으로도 가두고 육체적으로도 가두게 된다 가두기 시작하면 우울증이 발생을 하죠 우울증이 생기고 방에서 안 나오더라 이거죠 그런 진행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대부분이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인동살인 경우에도 자식이 인동살일 수 있고 없고가 있지만 판가름 나지만 부부가 두 분 다 인동살일 경우에는 제가 자식은 반드시 숨은 인동살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나마나 다 인동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요 이 인동살로 태어나는 두 분이 다 인동살일 경우에는 장애인이 많이 태어나더라 이거죠 근데요 이 장애에도요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천적인 장애 태어날 때부터 장애 살다가 50살이 돼서 그때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내가 휠체어를 타 후천적인 장애 그것도 장애예요 그리고 고질병 내가 어떠한 뭐 천식을 갖고 있는데든지 뭐 이런 고질병들 있죠 혈관에 문제가 있는 혈압이 있다든지 어떤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다 고질병 또 이런 분들이 또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인 장애로도 나눠지는데 정신적인 장애와 육체적인 장애로도 나눠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민해 그래서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내가 나를 가두게 되는 그런 예민함 그것도 선천적인 정신적인 장애인 거죠 그런데 육체적인 장애란 뭐냐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태어나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장애를 입던지 이것도 다 육체적인 장애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장애 요소가 많더라 인동사이신 분들은 이런 장애 요소가 처음부터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언젠가 나타날 수도 있더라 근데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너무 다행이잖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근본이 뭐냐면 원초적인 그 인동살이라는 게 근본이 뭐냐면 조상의 업보 조상이 뭔가 잘못한 업보를 후손이 되물림 받아서 그걸 내 대해서 풀어라 이거죠 그런 사명감으로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그걸 못 풀고 가면 내 자식에게 또 되물림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60이 됐든 70이 됐든 부모님이 만약에 누구 한 분이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인동살이신 분들은 꼭 풀으셔야 되고 자식분들과 함께 자녀분들과 함께 같이 풀으시는 게 기본이시라 이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에 단체 인동살 풀의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내년에 해야지 하면 내년에 하실 수도 있지만 해우년이 바뀌기 전에 벌써 한 번 했잖아요 만약에 어떤 분들은 3년에 한 번씩 하셔 그러면 9년이 걸려요 3번 하시려면 근데요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3년에 끝나요 지금 하시고 내년에 봄이 됐든 가을에 됐든 형편에 맞춰서 하시는 게 벌써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이궁 꽃 대신에서는 좀 일사를 분별해서 조금 무분별한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 신령님께서 그래서 항상 정도 항상 법도 이걸 굉장히 따지세요 저희 제가 이제 이 뒤에 뭐 탱화라고 하죠 이렇게 그림이 다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궁떼신 마마 시거든요 저의 이제 수호신 이나마친 마찬가지인 궁떼신 마마님을 제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법도를 그래서 중요시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굉장히 뭐 철두철미하게 순서 정확해야 되고 법도 정확해야 되고 항상 최고로 해야 되고 그런 걸 굉장히 따지세요 저희 신령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체로 모집을 하지만 그래도 일은 누구 못지않게 법도에 맞추어서 한다는 거를 해보신 분들은 뭐 다음에 또 언제 아세요 다음에 저 벌써 막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르시고 오늘 처음 영상을 보셨던지 아니면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한 번이라도 먼저 끝내놓고 내일을 내딛자고요 그래야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걸 자꾸 이렇게 끌어안고 가면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고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거는 빨리빨리 소멸을 해야 좋은 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년에 해우년에 조금 좋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내년에 좀 좋으신 분들 있죠 운기가 좀 좋으신 분들 상승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인동살이 발목을 잡으면 내가 운을 활약을 못해요 운이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운맞이를 하든 애군넥살을 다 풀고 나서 운맞이를 하는 게 정석인 것과 같이 이 인동살을 푸시는 거를 권장을 하는 이유는 인동살을 어떤 살이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런 살 저런 살 많아요 뭐 가부살도 있고 호래비살도 있고 백호살도 있고 뭐 고신살도 있고 뭐 천가지 만가지 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요 태어날 때는 사람사람마다 몇 가지씩은 다 안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살이 어떨 때는 이렇게 작용하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작용하고 그 해윤연의 기운이나 본인의 운의 기운 그 달의 기운에 따라서 그 농도 차이는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 살에 여러가지 살 중에서 그래도 단연코 인동살은 안 좋더라 다른 건 몰라도 인동살은 풀어야 되겠더라 라는 거죠 또 하나 인동살과 더불어 어떤 분이 인동살과 더불어 어떤 자궁살이 있어 아니면 뭐 백호살이 있어 어? 나가서 피 터져서 죽어야 돼 백호살 피를 토하고 피를 봐야 돼 옛날에는 범에게 잡혀가는 게 호랑이한테 잡혀가는 게 백호살이었는데 요즘에는 나가서 막 교통사고 나고 막 피를 토하는 그런 백호살 그러면 이게 같이 부합됐을 때 파장이 커진다는 거죠 더 안 좋은 파장이 배로 몇십 배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일로 갑자기 어떠한 봉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동살 풀이로 주제로 이렇게 단체 행사 모집을 하지만요 사실은 인동살만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애군액살 천살 만살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살아가는 데는 너무 많은 살들이 있는데 그 천살 만살 중에서 개개인이 타고나는 살들은 몇 가지씩 있는데 그게 누구는 어떤 살이고 누구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냥 통틀어서 전부 다 풀어드리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게 원래 맞는 거고요 이렇게 내세울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한 것 같고 저렇게 말을 해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자세히 좀 알기 쉽게 제가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혹여라도 오해 안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무당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인동살만 푸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되짚으면서 연희군 꽃대신에서 진행하는 진행 방법을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조금씩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한 번에 물건들을 붙여주시면 제가 준비할 시간이 또 없죠 그래서 미리 미리 접수를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준비물이 뭐뭐라고 공지를 또 해드리고 또 준비물이 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을 또 준비를 해서 그날 또 풀어야 되고 하니까 미리미리 접수를 빨리 하셔서 여러분들 정말 사는 생활에서 우리가 적어도 인동살만큼은 인간의 풍파만큼은 금전의 풍파만큼은 건강의 풍파만큼은 조금 다스리고 가자 한 번에 첫술에 배부르지 않더라도 조금씩 다스리고 가자 하다 보면 좋아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힘내시고요 아직까지 세계 경제가 경제 자체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요 반드시 살아날 구멍은 있다고 봅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운내시고 또 새로운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나쁜 것도 깨끗하게 씻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과 복과 여러가지 기원을 항상 바라면서 연희궁 꽃대신이 오늘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행복하세요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